당진시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감시대상 기업과 고가의 술자리를 벌여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당진에 있는 한우전문식당입니다. 지난달 15일 저녁 이곳에서 당진시 환경담당 공무원 4명을 비롯해 민간환경감시센터 직원과 현대제철, 당진화력 임직원 등이 회식을 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14명, 식비 124만원가량은 모두 현대제철 측이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임은 당진시 공무원이 추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감시 주체가 주요 감시대상 기업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벌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참석자들은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분노했습니다. 단순 유착을 넘어 청탁금지법 등을 어긴 범법행위라면 다음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1인당 식비를 계산하면 8만원대로 청탁금지법 상한액인 3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명백히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소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참석자들은 뒤늦게 개인식비를 현대제철 측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환경감시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사과문을 냈고 현대제철 측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소통 방식에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지난주부터 감사를 진행해 최소 청탁금지법은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난방송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가 조만간 감찰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직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도 행안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당진시와 해당 단체들이 오늘 이후에 심각성을 깨닫고 자기들이 해결 방식을 대책위에 알려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렴한 당진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위에서 당진시는 전국 3위, 당진어력과 현대제철은 각각 9위와 12위를 기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